더 나은 인기가수를 한 번 모셔보려고요 여러분들 인기가수 누군지 아세요? 어? 누구요? 벌써 알고 계셨네 허윤아씨가 인기가수인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? 삐졌어 여러분 인기가수 나와라 하면 인기가수 나올 거예요 연습 한 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이러면 나오겠네요 자 인기가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수 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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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당신의 순양한 영원한 인기가수 외로울 데 없지 않아 맑은 너도 맑은 삶이야 긴 머리를 흘리며 흐름하게 되겠네요 새로운 일도 잊어요 스트레스로 울어요 내가 너를 불러주면 내가 너를 불러줘 사실 excuse 이라든 나는 나는 당신의 시인으로 야간대 이라든 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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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하 화려한 문제로서도 그들 맘 없게 남겨 오래할 수 있는 차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